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탐구생활의 주린이 MC 원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이먼 프로퍼티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업인가요? 일단 프로퍼티라는 단어가 붙은 걸 봐서는 부동산 관련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이먼도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딘가에서 봤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사이먼 도미니가 아니고요. 일단 사이먼 프로퍼티는요. 쇼핑몰, 아울렛, 또 지역 라이프스타일 센터에 투자를 하는 부동산 투자신탁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리츠 관련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3개 정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총 임대 가능 면적이 무려 220만 평방제곱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4만이면 상상도 안 되네요. 모르겠어요. 얼마나 넓은 거지. 이러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신세계와 사이먼의 공동투자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어딘가에서 사이먼이라는 이름을 본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쇼핑몰이 폐쇄됐기 때문에 부정적인 전망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팬데믹 해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주가도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최근 이슈는 그거와 관련된 거겠네요?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한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이먼 프로포티는 2020년 3월 이후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당 150달러에 달하던 주가가 한순간에 50달러선까지 급락했는데요.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연말 들어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올해 주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어느새 주가는 130달러까지 많이 회복을 해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회복한 거예요? 올해 1분기 매출은 12억 달러, 예상치 11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EPS 역시 예상치 1.03달러를 상회하는 1.36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경영진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의 매출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은 고객 유동량과 판매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와 같은 추세가 올 한해 지속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영업 FFO, 이게 Funds from Operations라고 부동산 리츠에서 실제 수익을 얘기할 때 그래서 리츠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EPS보다 FFO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방치가 9.7달러에서 9.8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1분기 FFO를 확인해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리츠가 뭐예요? 아, 리츠요? 리츠가 이제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우리같이 이제 사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액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ETF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랑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도 부동산 하나 갖고 싶다. 물론 집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도 부동산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뮤추얼 펀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리츠입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요걸 약자를 리츠, REITS 요렇게 부르고요. 소액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뭐 관련 자본이나 지분에 투자를 하고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그런 회사나 투자 신탁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이먼 프로프트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보복 소비 기대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면서 미국 대부분의 주들이 코로나19 관련 조치들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내 소비를 급증시켰고 물량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서 제품 부족 현상, 운송료 급증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온라인 매장들의 재고 부족이 빈번해졌고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쇼핑몰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좀 수요가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소비도 당연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번에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지난 1년 반 동안 미국의 소비자들은 폐쇄령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오프라인 소비를 상당히 줄였고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랑 저축량이 크게 늘어났어요. 저금리인데 어떻게 저축량이 늘어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는데 소비 심리가 악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거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혹은 나중에 써야지 하고 저축을 엄청 많이 해놓은 거예요. 실제로 지표를 봐도 미국 경제분석국의 보고서를 보니까 개인 저축률이 상당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개인 소비와 세금 납세 후 2020년 4월 저축률이 역대 최고치인 32.2%를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인 저축들이 이제 소비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지금까지 저축해두고 있었던 돈을 이제 쓸 때가 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관련 섹터는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 저축률이 지난 3월에는 27.6%에서 12.4%까지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특징은 뭔가요? 싸이머니가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A등급 모래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대요. 좀 낮은 등급은 배제하고 훌륭한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몰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예상에 비해서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암흑기를 버텨내고 현재는 많은 고객들이 잘 정비된 오프라인 몰에서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물론 이제는 오히려 좋다 소비주들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힘들었고 일부는 또 문을 닫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파일을 더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대를 더 가는 거고 소매업체들의 회복세가 얼마나 빠를지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대형 매장을 갖고 있는 소매업체들의 파산이나 유동성 고갈이 일어나면 사이먼의 실적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부양책이 만약에 이제 중단되기 시작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돈을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줬었는데 이제는 그걸 줄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먼 입장에서는 이제 분기별 실적, 주가의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먼 프로포트에 투자한다면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현재 사이먼의 시가 총액이 4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EPS 말고 FFO 그거를 현재 주가와 멀티플을 비교했을 때 14.8배 정도가 되는데 2022년에 FFO 전망치를 기준으로 멀티플을 추정했더니 12.8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게 전에 5년 동안의 평균이 14.6배와 비교해서 여전히 저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의 주가인 150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4.3%의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하면 추가 탄력을 기대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분기별 실적을 계속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 사이먼 프로포티 알아봤습니다. 리치가 뭔지부터 이 사이먼 프로포티가 최근 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어떤 배경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먼 프로포티였습니다. 사이먼 프로포티 알아봤습니다. 이제 사이먼 프로포티 알아봤습니다. Nicodemus에서 그래서 인터넷을 인터넷으로 감사합니다.